1. 살아있는 원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.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. 조국 사퇴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. 할 일 한 사람들 다 내고 그 자리를 자기 편에만 채워놓고 그 다음에 쏴 주고 남발하지 않았습니까. 지난 3년과 같은 정치 편향성이 크고 편향적인 경찰은 경찰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. 사실 그 말씀대로라면 조국사 그냥 한 번 눈 감았으면 계속 꼭 들였을 텐데요. 언제 정치 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. 겠습 importante 해외 토착 해외 토착 해외 토착